하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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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클리리라네 제가 어제 새벽에 집에 왔거든요 그러고서 자고 일어나니까 낮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어제의 계획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왔으니까 바로 일 밀린 거 하고 내일 방송을 바로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일하려고 잠깐 앉아있었는데 몸이 너무 쑤시니까 관절 관절에서 너무 다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야지 그러는데 다음날이었어요 오늘이었어 이제 막 운동 열심히 좀 불붙었었는데 또 생활패턴 와장창!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확실히 운동의 맛을 한번 찍먹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운동을 했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기분 좋음이 있는 거 같아 마치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 공포영화를 보는 이유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때 잠시 뿐이고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고통이 딱 멈추면 바로 싹 사라져요 대박이야 아니야 우린 좀 달라 그래? 아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핑크 덤벨도 쇄질로 쳐주나요? 진짜? 아니야 위에 수많은 예, 내라고 친 거 못 봤어요? 웃기지 마 지금 아니오라고 치는 사람들 니들이 뭘 알아? 딜레이였다고? 아니 나는 물어보자마자 수많은 내를 들었어 나에겐 현실이었거든요 고무줄이라고요? 핑크 덤벨 그거 귀 팔 때 면봉에 끼워 쓰는 거 아니에요? 아 지랄하지마 핑크 덤벨은 악세사리 아님? 어디다 장식하는데 말해봐 어디다 귀에 단다고요? 아 진짜 웃기지마 진짜 숟가락에 달아놓고 밥 먹을 때 쓴다고요? 지랄하지 말라 아 내가 시작했다고요? 아니지 봐 쇠질이라는 정의가 뭐예요? 근력운동을 쇠질이라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야 조용히 해 아니야 쇠를 쓴다 아씨 제가 죄송해요 그거는 안 될까요? 세 바퀴 자전거 타이어 끌기는 안 될까요? 그건 굴렁쇠라고? 어이없네 우리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? 싫어요? 빨리 핑크 덤벨이 쇠질이라고 인정해 빨리 핑크 덤벨이 쇠질이라고 인정해 그건 좀 오케이 하지만 랩풀다운은 쇠질이 맞잖아 오케이 나 쇠질한 거 맞아 에? 안 꽂았다고? 아니야 내가 수많은 채팅 중에 핀 안 꽂아도 인정한다는 채팅을 봤어 나는 그 채팅의 말을 믿을 거야 젓가락도 쇠니까 밥 먹으면 쇠지림 어 맞음 맞음 나 방금 쇠젓가락 나 방금 쇠젓가락으로 라면 먹음 이것도 쇠지림 나 쇠 두 개나 들음 오셈 저 오늘 유튜브로 겨울왕국 10분 요약 두 번이나 봤어요 저도 디즈니 오타쿠 맞죠? 저도 디즈니 오타쿠 맞죠? 주파수 게임 합방을 진행한 이세돌 말도 안 돼! 기풀이로 릴파님 커버곡을 다 같이 보기 위해 이동하는데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오시네? 와 사람들이 너무 짱 많아 이쁘다 근데 아니 르르탕 달빛 바다면서 보니까 더 예쁜데? 뭐야? 지금 네일이든 언니가 더해서 다행힛 이보게 관상가 양반 내가 네잎클로버를 딸 관상인가? 어허 네잎클로버 한 제 깨는 딸 관상이네 쟤님 이봐! 왜! 한 번씩 어허 용갈이 이 최고들인데 아 그쵸 그쵸 아이는 님들 와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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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사 하실 거잖아요 우리랑 같이 예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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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에다 사실 거니까 수도 사실 겁니까? 아 예예예? 아 죄송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걸렸다 아 예예예 지니님이 너한테 불러주신 거 있대 지니님? 나랑 같이 가 찬이 어이없네? 널 불러내? 아 왜요? 지니님 찬이 왜 불러내요?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? 아 이거 제가 불러 낸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새로 나온 해구거든요 아 이거 보여주려고? 구워주세요 구워주세요 멋있게 쳐주세요 아니 지니쇼를 스스로 연해? 다이 지니쇼를 스스로 연해? 주류야, 재밌다. 죄송해요, 괜찮아요. 제가 이러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다리야, 재밌어. 하하하하하하 그 중으로 할 것 같아. 잘 들었습니다. 안녕~~ 아니 송연애가 하는 것 같아, 오랜만에. 그러니까 북적북적하니까 좋다. 그래도 여름 가기 전에 한 분 다들 뵙네요, 그러게 어떻게. 좋은데 집에 가고 싶어. 뭐? 이렇게 복잡곡잡하고 사람 많으니까 너무 좋은데 집에 가고 싶어. 렌즈님은 어때요?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기분 너무 좋은데 집에도 가면 기분이 더 좋지 않아요? 그렇죠. 근데 그 친구들 만나는 거는 사실 이제 부차적인 이유고요. 돌아갈 때의 그 쾌감의 제일이거든요, 사실. 근데 저는 소중한 친구들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. 아인애님. 공감했잖아요, 아인애님. 공감해 그걸로 바꿔주시면 어때요? 아, 아까 너무 소리 질러서 목 아파. 난 또 너무 재밌었어. 아, 그때 오전 먹었을 때 도파민 너무 터져서 그때 너무 소리 질러요. 그리고 딱 이겼어야 됐는데. 아니, 약간 그 회안이 좀 엿보이네요, 그 방금 맛. 그래도 리팡님이랑 르르땅이랑 같이 또 네이클로버 캐면서 재밌을 거예요. 저도 있지만은. 근데 인당 100개 아니에요? 인당 100개예요? 아니야, 인당 100개 절대 아니야, 차아아.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, 차아아. 아니, 나 궁금해서 그러... 아니, 잠깐만, 나 그러는 거 아니야, 궁금해서... 아니야, 차아아. 붕... 응. 붕... 어. 붕지에 몰린 차아님. 아니,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네이클로버 진짜 단 한 개도 안 보이던데요? 진짜요? 그 전체 맵에 그냥 딱 한 개 있는 거 같아, 내가 봤을 때. 그럼 그거 100번 해야 돼요? 그래? 찬아! mum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, 차아! 윸 Rights 맑지 región 그린 차이? 그럼, 으 incarnation 아니었어요. 그럼 그럼. 알지, 알지. 괜히 우리가 예민해져 있는 거야. 그럼 그럼. 뭐라고? 우리가 예민하다고. oming behaviour 아니하게 말한 건 아니, Genewh. 채팅 창에, 참 어렵네 animales. 아이 acesso Superintendent 어 차가 들려! 차가 들려! 바로 말씀해 줘! 진짜 이쁘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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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너무 예뻐! 우리 옷도 하나씩 해줄거야! 와! 드레스 한 벌 해주실래요? 이게 기본이요? 아 죄송해요! 와! 와 진짜... 아! 부끄러기 미사 한 번 드려줘봐! 아! 야! 잘생겼어! 너 또 아마천님! 착각하지마! 착각하지마? 착각하지마! 아! 왁타버스의 80%가 남성이라는 걸 잊지말라고! 당신 하염 가고싶어? 아하하하하하 지금 보고 계신 22,000원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걸 아네 땅땅!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걸 아네 땅땅! 아하필af 아하필아 우린 아하필아 다행이 한글자막 by 한효정